쪼코의 목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목욕 겸 목욕 겸 칫솔 겸 화장실 청소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쪼코 양치질 한번 해 볼게요 자 쪼코 양치질 준비 양치질 얼마나 잘하는지 보여주자 쪼코는 양치질 되게 잘해요 많이 잘해요 쪼코 양치질 완전 잘하지 이렇게 잘해 깜빈 어금니를 아우 싫어 아우 싫어 깜빈니도 하고 아우 싫어 게리 전쟁 다 해야 돼요 혓바닥 아우 싫어 아우 싫어 실업 해야 돼요 여러분 이건 학배가 아니에요. 반하면 얘가 너무 아파요. 그래서 집에서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애기가 싫어한다고 양식을 안 시키시면 안됩니다. 그게 아니어도 흰색이야. 그리고 똥꼬를 짜줘야돼요. 똥꼬를 기술 짜니는 못짜는다고. 그래서 엄청 잘 짜죠. 반짜면 똥꼬에 안이 생겨요. 한번 부르륵 떨게 해주세요. 저는 강아지 목욕도 되게 힘들게 시키시는 분들 계시던데 저는 강아지 목욕도 되게 빨리빨리 시켜요. 너무 힘들어하시는데 기차긴 하지. 그런데 막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아요. 시원해 Obrig. 시원한 쪽고를. 시원해. 안고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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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 양념 고생하자 저 매주 한 번씩 요즘에는 겨울이라서 10일에 한 번씩 시키는 것 같은데 언제 시켰지? 영상 확인해보면 나오겠다 이거 간다고 내가 이거 쩐인다 아니다 아 아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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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나가면 안돼 나가면 안돼 들어와 나가지마 나가면 안돼 나가지마 나가면 안돼 나가면 안돼 나가면 안돼 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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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xo calculations 조항 과쪽 아 마 다했어요 쪼꼬수건넌지 막아보겠습니다 초코브요끝 드라이기까지는 안 보여줄래요 짜잔